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출생의 그런 비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레이쥐파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제사장 반열에 그렇게 사가려는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주의 계명과 규례를 행하고 흠없이 행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잉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려가 유대인이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제사장 그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분양을 할 때 들어가 에베를 드릴 때 금방 자기 자리가 되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때는 이 레이쥐파의 제사장들이 자손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에베를 드리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그 이제 직분을 받았지만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모두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정말 감격스러워야 돼 이게 영광스러운 일 이거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닌데 구약시대 같으면 레이쥐파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 것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시대는 어때요? 보금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와 제사장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신부 사제들만 제사장이요 그러나 신약에 이 교회 계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에베를 드리러 갈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래가 뽑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양을 하면서 에베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네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어 이렇게 말씀했다 너무 아주 기쁘고 흥분된 그런 일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요? 내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 하나님이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리니 낳게 하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나시리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여기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다 태에서부터 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줘 나와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이 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죽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을 죽게로 많이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오게 요한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사가리아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줬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사가리아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고 자기 아내도 늙어가지고 도저히 이런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아 그래서 사가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18절 한 번 읽습니다 사가리아가 천사이기로 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내가 알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 진짜 이게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여기 뭐라고 있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돼요 벙어리가 돼요 늙이 말을 못하는 이는 네가 나의 전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니미나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제 천사는 떠나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가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인간적인 누구냐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믿어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해서 이러면 좋은데 너무나 놀라운 일일 때는 그런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이 안 쓰고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지 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구멍까게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 하면 야 진짜 이게 나한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안 믿으려고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있잖아요 지하실에서 지금 개척해가지고 저도 지하실에서 해봤거든요 개척해가지고 25평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줄 거야 한강 이남에서 최고로 큰 교회로 부흥해서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성교사를 파송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때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이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아들을 귀하게 들어서 주의 종으로 조용기 목사처럼 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게 지금 저게 어떻게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막 믿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난 미래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내 현실 내 현재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사가리아가 자기가 이렇게 늙었는데 자기 아내도 나이 많아가지고 임신이 인간에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데 아이를 주신 거 그리고 그 아들이 너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네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텐트 밖으로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하면서 별 세어보라고 하더니 뭐예요?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네가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벳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여기 있는 그 종이나 내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안 믿겨져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나이가 99세 됐을 때 아내는 8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라가 어째어요? 웃었어 웃었어 아이고 내가 무슨 낙이 있고 지금 생리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하나님이 농담도 잘하시지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못 믿어 못 믿어 근데 하나님이 다 웃는 거 알고 어째야 사라가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막 또 그래 내가 웃는 거 다 봤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런단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 놀라운 음성 아니면 애베를 들이다가 아니면 환상 가운데 요새벡에는 꿈으로 하나님을 모여주셨잖아요 두 번이나 꿈으로 네 형제들이 그리고 너의 부모까지도 다 너에게 엎드려 전하게 될 것이다 또 사도와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애연자를 통해서 저도 애연할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저도 애연을 많이 받아 봤거든요 세계적인 애연자라는 근데 이 애연하는 사람들이 어디 저 허공에 구름을 잡는 것 같이 애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있잖아요 뻥튀기를 해가지고 너무 막 허황된 그런 애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이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쓰겠고 너의 가정 이런 복을 주셨고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고 이랬을 때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독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으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애연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일이 지금 내 눈에는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어떤 게 행하시겠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쫙 인류 역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은 그대로 이루어 가요 그런데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90%는 어떤 조건부적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어야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든지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천사를 통해서 애연자를 통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에 믿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주시기를 위하여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지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순종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순종해야 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네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믿고 가서 이 부부가 동침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 태해 잉태할 힘을 주신다고 나에게 생명을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고 믿고 이 부부가 가서 동침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자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축복을 줄 거야 그랬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사업을 해야 돼 하나님이 뭔가를 내가 너의 교회에 크고 놀라운 부흥을 줄 거야 그러면서 너는 준비해라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가서 땅을 알아보고 더 큰 교회붕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다 떨어지면 뭐가 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어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어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면 열심히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내가 너에게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사업에 대한 공부 주의종으로 쓰신다 해서 주의종이 되기 위한 쓰임 받기 위한 준비 이런 걸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반드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의 때가 와요 시험의 때 여러분 보세요 다위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사울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기름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왔죠 그때 아이고 난 다 틀렸어 안 돼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고 해서 그래도 어떻게 사업이 막 일사천류로 쫙 모든 게 다 풀려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의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하나님께 분쾌하신다니는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막 문제가 생겨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과정을 이겨야 됩니다 요새벡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너를 쓰겠다 이런 그러나 여러분들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애국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빠졌어요 그러나 그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황을 보지 말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했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상하리가 뭐라고 했어요? 천사에게 이래요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랬죠 내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사업에 이런 큰 복을 줄 거야 너에게 이런 큰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대로 이루어질까? 먼저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확신이 먼저 생겨야 돼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하라에게 뭐라고 했어요?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해버려서 그냥 아니 갑자기 말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네가 내 말한 걸 못 믿어서 네가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걸 알 수 있어요 했더니 갑자기 벙어리가 딱 돼버려서 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상하라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아멘?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막 너무나 놀라운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면 뭐 이게 필요 없죠 그런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그게 믿음이 막 안 생겨 진짜 이게 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어때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상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벙어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되겠구나 그리고 믿고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된다 내 지금 내 육체 내 아내의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자기 입이 벙어리된 것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겠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아내와 동치마 했더니 요한이 여러분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요?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걸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요?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어떻게 이게 그대로 된다는 걸 나 못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가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뭐라고요?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므로 후회함이 없어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런 일이야 그럼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지가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대단한 것 같고 큰 것 같고 불가능하고 어찌 안 될 수도 있겠다나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아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이루어진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뭐하니라?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가래가 자기 입에 이루어진 일을 보고 어떻게 돼요? 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분명히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고 확신이 생기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통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말씀하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애연자를 통해서는 천사를 통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는 꿈을 통해서는 환상을 통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는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실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한 기도 응답을 통한 표적을 통해 자 희석이야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니까 최고의 그런 실력 있는 의사들 데려다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리고 뭐 또 그 고칠 수 있다는 좋은 야근 갖다 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 선지자가 와서 뭘 하겠습니까? 당신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희석이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지 이사회 선지자가 그 희석이야에게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유언 안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해놓고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사회 선지자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란 종아 네가 가서 희석이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고 해라 자 성전으로 가고 있던 이사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희석이야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치고 15년은 생명을 연장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석이야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너무 중한 병으로 지금 죽어가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어떤 표적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죠 진짜 희석이야도 대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하스의 일형표라는 게 뭐냐면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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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척척척 돌아가는 시계가 아니고 저기 전자시계 이런 시계가 아니고 이렇게 그림자로 측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그런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예요 그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그러면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10도를 나갈게 할까요? 뒤로 10도를 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연의 이치가 앞으로 10도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야 진짜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랬으면 좀 그래도 될 만한 걸 구해야지 이럴 수도 있으려는 건 몰라 혹시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 위에 나그던 해 그림자가 어디예요? 뒤로 어디로 갔어요? 뒤로 10도를 물러갔어요 아메? 이야 우주의 모든 법칙을 거꾸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희석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15년 생명 연장시켜주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아메? 도저히 이게 난 이거 죽게 생겼는데 이거 고친다는 게 불가능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을 통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가서 미대한 족석을 다 처붓을 하는데 도저히 이게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만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게요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믿기지 않는 그래서 뭘 했어요? 양털을 하나 가지고 표적을 구했죠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달라고 이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진짜 저 많은 미대한 군대를 이 300명 가지고 다 내가 가서 쳐부수고 승리하게 하리라고 난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구했더니 진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거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도저히 300명 갖고 어떻게 몇만 명도 안 되는 몇만 명 갖고도 못 해볼 건데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것을 믿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표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막 엄청난 이런 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돼? 이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메? 아 나에게 말씀하신 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백수회가 됐는데 아이를 주셨는데 됐고 뭐 별별 일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 나에게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희석의 왕처럼 기도원처럼 뭐를 구해요? 기도로 표적을 구해 그래가지고 그거 이루어지면 아 이게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뭐를 하겠어요? 믿고 준비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막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을 주겠다 사업을 너에게 크게 하겠다는데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면 준비해요 못해요 안해요 여러분 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들었으겠다 이렇게 해도 안 믿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겠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걸 안해 준비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내가 믿어야 된다겠죠? 기도했네 첫 번째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순종하고 준비해야 된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첫째 못 믿어 두 번째 기도했는데 기도를 또 안 해 어떤 사람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해 기도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있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야 내가 너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전 세계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해야지 그러잖아 근데 영어 공부도 전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영어 하나님 방언을 주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열심히 가서 영어를 모고처럼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학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나를 비행기 태워서 전 세계에 보내고 쓰실 거야 안 써요 여러분 안 써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대로 될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을 통한 표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자 사과를 이게 천사가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근데 그 일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루어지겠구나 믿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 이런 일이 있을까 다 딱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저기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상담하러 이제 뭐 어떤 이렇게 하자가면은 제가 보통 상담을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기도를 그럼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어때요? 상담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은 아 목사님이 나에게 뭐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모르는데 제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하니까 이 자기의 과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단임 목사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나와 지금 현재에 대해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현재를 아무것도 모르는 주의 종이 그대로 말하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을 수 있죠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미래를 말하면 그거를 믿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저도 뭐 예언을 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만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잖아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몰라 왜? 누구든지 뭐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 세계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게 맞으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하십시다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고 선지야를 통해서 하실 때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를 보내서 할 수 있고 음성으로 할 때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다위되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성교복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걸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과거 현재에 대한 어떤 그것을 그 종이 말하면서 미래를 말했을 때 과거 현재가 맞으면 미래에 대한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런 거 있어요 주의 종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네가 잃어버린 너희 아버지가 잃어버리는 낙이새끼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올라가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것은 왕이 될 거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 선자가 말은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그 일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믿어지는 거야 아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신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죠 내가 단임 목사인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더 특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단임 목사인 내가 볼 때 왜? 아니 여기 있는 이 종이 애연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연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런 방향 제시 갈 길에 대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헤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걸 잘 하나님께서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여러분 감사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모였을 경우가 있는데 제발 있잖아요 제가 금요철 하나 또 금요철은 그래도 좀 나은데 주일날 낮에나 3일 밤 주일 밤 이럴 때 있잖아요 에베 끝나고 갑자기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저보다 기도해 주라 한다든가 아니면 친척이 어디서 있잖아요 이제 단위로 와가지고 목포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명절 때 이럴 때 목사님 막 기도해 주라 그러면요 제가 너무 얼마나 여러분은 이게 단위 목사가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게 애언이라는 것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애언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분이 애언에 대한 중요성도 하나도 모르고 이 단위 목사한테 기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라 한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해줘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사람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이러지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다 미래에 대해 궁금하잖아요 그럼 세계적인 애언자 왔다 그러면 제가 집회도 많이 갔어요 거기서 그 애언자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있잖아요 빨간 넥타이 노란 넥타이 차고 있잖아요 그 몇 천명 가운데 드러난 게 있잖아요 딱 하려고 제가 폼 잡고 가 있어요 쭉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 오늘 뽑히게 해주세요 쭉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몇 천명 몇 백명 속에서 딱 제가 뽑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분 알죠 얼마나 이래갖고 기도를 받는데 아니 그럼 그렇게 해도 기도 받기가 진짜 힘든데 아니 뭐가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줘 있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주면 어때요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잖아 여기 있는데 주일날 낮에 예배 끝나고 3일 밤 주일밤 이럴 때 끝나고 있잖아요 목사님 뭐 기도해 주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 이게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제가 그런 말 하는 설교 이거 하면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온 것처럼 목사 입에서는 설교가 줄줄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아니 당신은 목사니까 뭐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입만 열면 설교가 줄줄 나온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도 제가 여러분 보시기 여기 내려오기까지 다섯 시간 반 동안 기도했잖아요 다섯 시간 반 동안 제가 이제 전에는 막 말씀 받아가지고 무조건 내라서 첫째 둘째 이런 것도 안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봐 그걸 좀 이제 주님이 주신 걸 적어가지고 와요 왜 이게 이제 나이라는 게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애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겠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일일 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걸 믿을 수 있느냐고 믿어야 내가 그걸 믿음이 가야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어려움이 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데 첫째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길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걸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통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분명히 일이 되겠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애연자가 애연을 할 때 과거 현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정확히 맞고 미래를 말할 때 그 애연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연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애연자가 이런 표적이 너에게 있으리라 했을 때 그 표적이 이루어진 걸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할 때 그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일 때 인간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일 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지를 못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보러 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믿기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분명히 그대로 될 것이라고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여러분 어떻게 확실한 걸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응답을 통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과거 현재 말하는 것이 맞고 미래를 말할 때 또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징조가 임할 때 그대로 되거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생각에 불가능해 보였도 그대로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어려움이 하도 참고 여러분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가리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고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하고 가서 동침 안에 뭐가 이게 되겠어? 뭐 이게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 안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더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분명히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교회에 주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제가 보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이제 삼천교회를 세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뭐한 것은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부흥이에요 부흥과 삼천교회생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교회 부흥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불이 저 이게 뭐냐면 북한은 아니지만 여기를 전부 다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환상을 주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부흥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고 그거 믿어도 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부흥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겠다 했어도 삼천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든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이제 일꾼을 키워야 되고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저는 지금 한강 이쪽에 중부권 밑에 의해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의 수영록 교회인지 아니면 또 순복원 교회 가운데 큰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너희 교회가 중부권 이 밑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할 거라는 주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은 지금까지 안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꾸메기 어쩌죠 이런 말 할까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 되는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가지고 하나님 민족을 복음하고 세기열방 땅가에 주회복음전하고 3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된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